손태진, 한국의 트로트 음악계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가수이자 은밀한 자선 활동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파이터즈의 특별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음악적 여정 외에도 숨겨진 사생활의 일면을 공유했습니다. 손태진의 이면에는 음악적 성취를 뛰어넘는 깊은 인간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10년 동안 고아원과 어려운 환자를 지원하는 자선 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기부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의 자선적 마음가짐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손태진은 자신의 기부 활동을 은밀하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이나 개인정보를 거의 남기지 않으며 자선 활동을 통해 대중의 관심이나 광고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선 활동에 대한 순수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은밀한 자선 활동은 그의 팬들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영감을 주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손태진은 자선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그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실천하는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적인 기부 활동은 그를 한층 더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그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